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17번째는요. 예산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예산선이 참 착하게 생겼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곡선으로 생기니까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약간 거북한데 예산선은 깔끔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자 그래서 이 예산선은요. 뭘 의미하냐면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산선의 면적은 소비자의 구매 능력을 의미한다. 오늘은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산선이 아까 제가 착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Y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J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산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생긴 게 예산선이거든요. 이때 이 선이 뭘 의미하냐면 소득을 의미하고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은 구매 능력을 의미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소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을 한 달에 얼마 벌었다. 그런 소득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소득은 뭘 의미하냐면요.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쓸 수 있는 돈. 어디에다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축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예산선에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소득이 100만 원이다라고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다 써야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다 안 쓰고 50만 원은 쓰고 5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효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시경제학은. 그래서 저축의 개념이 없이 이 소득이란 건 쓸 수 있는 돈이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기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거를 일단 아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예산제약이라는 게 나와요. 예산제약은 소비자가 상품 구입하는데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죠? 소득이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소득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산제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무한히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다. 참 어떻게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아무튼 예산제약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예산선이라는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우리 핵심 주제 17번의 주제가 예산제약이 아니라 예산선이죠. 이 그림이 중요해서 그래요. 이 예산선이란 X제와 Y제의 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까 소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쓸 수 있는 돈이고 다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써야 되는 돈을, 돈을 다 써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은 소비자의 구매 능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X제와 Y제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렇게 Y제하고 X제가 있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Y제도 100원이고 X제도 100원이고요. 소득을 M이라고 할 때 M도 M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을 가지고 X제와 Y제를 이제 사는 조합을 만들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축의 개념이 없다 그랬죠? 이 돈을 다 써야 돼. 그러면 이 돈으로 Y제만 샀을 때는 Y제 몇 개를 살 수 있겠어요? Y제 10개 살 수 있겠죠? 그죠? 10개. 그럼 X제 살려면 X제 10개 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 예산선이 직선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점을 이은 이게 뭐냐면은 예산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으면 예산선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 점도 무슨 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Y제 5개, X제 5개를 산 점이에요. 그러면은 1,000원 가지고 다 소비한 점이죠? 그럼 이 점은 뭘까요? 이 점은 한 X제 3개, Y제 7개 산 그런 점이겠지. 이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은 뭐 X제 7개, Y제 3개 산 그런 점. 그죠? 이 1,000원을 가지고 최대한 다 쓴 그 X제와 Y제의 그 제화 묶음을 다 여기다가 도표로 찍어놓은 게 바로 예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방금 전에 이 여기 예산선의 아랫부분의 면적 있죠? 이 아랫부분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령 이 점 같으면 3개, 3개 살 수 있죠? 3개, 3개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삼각형 내부 안의 면적은 이 소비자가 다 구매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산선 위에 점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 써야 되니까. 물론 이 내부에서도 소비를 할 수 있어요. 내부점 뭐 3개, 3개, 2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소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소비 안 한다고요. 어떻게? 우리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으면 효용이 안 늘어나요. 돈을 써야지 효용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선 위에서 소비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산선이란 쓸 돈으로 구입 가능한 X자와 Y자의 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예산선 위에 있는 점은 뭘 의미합니까? 돈 다 썼을 때, 돈을 다 썼을 때, 소득을 다 썼을 때의 의미. 예산선의 면적, 삼각형 아래 면적은 구매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예산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무차별 곡선의 식은 U는 X, Y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안 나오고 우리 곡선이 나오는 게 이게 주, 우리 무차별 곡선이었는데 우리 예산식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영어로 섞여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되게 쉽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PX는 X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X는 X제의 수량, PY는 Y제의 가격, Y는 Y제의 수량이고 M이 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 84페이지를 보면은 보세요. 쌍과류 1번에 소득이 M이고 X, Y 두 재확 구입에 소득을 모두 사용한 거라고 그랬죠. 이 소득이란 것은 사용하면 예산 제약식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거를 뭐에 대해서 정리하냐면 우리가 축이 Y제하고 X제죠? 그러니까 Y로 정리를 하면 이 식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절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X제와 Y제의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산식이 굉장히 좀 거북해 보이죠. 그죠? 거북해 보이는데 되게 간단해요.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자 가령 X의 가격이 가격이 100원이고 Y의 가격이 50원이고 소득이 소득이 2,000원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 예산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예산식 세우면 이 자리에 X의 가격 집어넣고 이 자리에 Y의 가격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게 소득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100 X 더하기 50 Y 는 M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예산식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X라는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거는 X제의 가격이고 Y제의 가격 앞에 붙어 있는 거는 Y제의 가격이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형태로 정리해보면 Y는 아니 계산 잘해야지. 단순 계산하는 게 저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긴장하는 거 보여요 지금 선생님이 엄청 긴장하는 거 100분의 50이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아 100분의 M이지. 내가 이렇게 또 틀릴 줄 알았어. 이거 고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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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Y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분의 100이지. 50분의 아 아까 틀릴 뻔했네. 그래가지고 X 더하기 50분의 M M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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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돼. 그렇죠? 이게 맞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아. 50분의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50분의 M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요게 보세요. 요게 PY분의 PX잖아요. PY분의 PX 그렇죠? PY분의 PX 50분의 100 50분의 100 그렇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요게 상대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상대 가격이 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겠지만 딱 여러분들이 이 예산식이 이렇게 딱 나왔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변형하지 마세요. 변형하지 마. 선생님이 왜 제대로 변형도 못하고 방금 전에 이렇게 헤맸냐면 선생님은 예산식이 딱 나오면 이렇게 변형을 안 해. 왜? 변형해봤자 얻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PY분의 M 이 절편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식이 딱 주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주어주면 무조건 Y 앞에 붙어있는 걸로 X 앞에 붙어있는 걸 나눠줘야 돼. 50분의 100 해서 아 이게 PY분의 PX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예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형하지 말고 그냥 딱 보고 PY분의 PX가 50분의 100이네.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이렇게 알아야 돼. 예산식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상대 가격이 2구나. 50분의 100이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걸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식 있죠? 이 예산식이 이렇게 되고 이 예산식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가 절편이고요. 그죠? 절편 여기도 절편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봤던 PX X 더하기 PY Y는 M 이거를 한번 이렇게 여기다 0 대입하고 여기다 0 한번 대입하면 이렇게 절편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울기죠. 기울기가 PY분의 PX 하는 거 이게 기울기가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상대 가격이야. 상대 가격 근데 상대 가격이 이게 가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상대 가격을 왜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냐면 이름이 상대 가격이야. 왜? 이 가격을 가격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상대 가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거는 자 우리 교재 볼게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85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PY분의 PX는 어쩌고 나오죠? 마지막에 Y제의 수량이다 밑줄 보세요. 이거는 Y제의 수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Y분의 PX가 방금 전에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X제의 한 단위를 분자에 있는 X의 한 단위를 시장에서 지금 Y제는 X제의 한 단위로 두 개를 교환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이거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MRSXY가 그죠? 이게 MUY분의 MUX였고 이게 2였으면 이거는 소비자가 자기가 X제의 한 단위로 교환할 수 있는 Y제의 개수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상대 가격은 상대 가격도 이것도 똑같이 Y분의 X라는 걸 아셔야 돼요. PY분의 PX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2가 나오면 이것도 X제의 한 단위를 가지고 Y제의 두 단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팔리고 있잖아요. 가격이 그죠?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는 객관적인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비율이고 이 한계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기가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주관적으로 자기는 지금 X제의 한 단위하고 Y제의 두 단위를 서로 교환해서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Y제가 너무 질렸어. 나는 X제가 더 좋아. 이런 거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효용을. 그래서 이거는 무슨 주관적인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렵잖아. 뭘 객관적이고 주관적이야. 그냥 이거는 시장에서 바꾸는 거예요. 시장에서 바꿀 수 있어. 이거는 시장에서 파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느끼는 효용이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요게 지금 PY분의 PX가 2라는 얘기에요. 2라는 얘기에요. 근데 자 봐봐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X제 X제 한 단위의 Y제를 바꿀 수 있는 Y제의 수행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러면 자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예를 들어서 어 한번 예산식을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 예산식이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85페이지에 거기 쌍과 3번에 X제의 가격이 얼마래요? X제의 가격이 200원 Y제의 가격은 100원 그리고 소득이 1000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소득이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를 예산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200X 더하기 100 Y는 100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 딱 보고 우리가 PY분의 PX 알아야지. PY분의 PX 얼마예요? PY분의 PX가 지금 200에서 100이니까 100분의 2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Y분의 PX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산선을 이렇게 그린다. 그럼 예산선을 그리면 지금 절평값 절평값은 여기는 5가 될 것이고 여기는 10이 될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PX분의 M이 200분의 1000이니까 5고 여기는 10이 되겠죠? 교재에 나왔잖아요. 그 그림 위에 그리고 이 기울기는 뭐가 된다? 2가 되고 이 기울기가 바로 PY분의 PX가 되는 거예요. 상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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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선의 이동을 한번 좀 보자고요. 예산선의 이동 보시면 86페이지 방금 전에 우리 뭘 봤냐면 예산선의 이동이 X가 X가 200이고 그죠? Y가 100이고 M이 1000 이어가지고 예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200X 더하기 100Y는 1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식을 좀 바꾸면 요게 방금 전에 10이었고 요게 5였고 요 기울기가 2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예산선의 이동이 우리 86페이지에 보면 만약에 X제의 가격도 안 바뀌고 Y제의 가격도 안 바뀌었대요. 근데 이 사람의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면 지금 요식에서 요 200X 더하기 100Y는 그대로 있고 소득만 예를 들어서 2000으로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있는 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겠죠. 바깥쪽으로. 왜냐하면 요걸로 식으로 세워봐도 X가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고 요거는 2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10 20 2배씩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는 소득의 증가는 뭘 의미한다? 그렇죠. 예산선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삼각형의 먼적이 더 크니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소득이 500으로 감소하면 그러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렇죠? 평행하게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알겠죠? 오케이. 이건 쉬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밑에 X제의 가격이 변화했대요. X제가 보세요. X제가 가격이 증가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이 예산선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격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X제의 가격이 오르고 Y제의 가격은 그대로라면 1,000원 가지고 1,000원 가지고 Y제는 그대로 10개를 사는 건 변함이 없지만 만약에 X제가 400원으로 증가하면 400에서 1,000원으로 나누면 2.5개밖에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산선이 그래서 2.5 5에서 2.5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X제의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락했대요. 그러면 이제 Y제는 그대로 10개 사고 X제도 10개 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옮겨가서 여기서 10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Y제도 이제 Y제도 간단하겠네요. Y제도 다시 좋을까요? Y제를 보시면 Y제도 마찬가지예요. Y제의 가격이 변하면 X제는 그대로 된 상태에서 Y제의 가격이 오르면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렇죠? Y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이건 그대로 고정공사 그래서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회전이동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X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회전이동한다. 하락하면 회전이동한다. 다 회전이동한다. 그랬죠. 그렇죠? 소득이 이동하면 대신 회전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했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PY분의 PX가 요게 X제 한 단위와 한 단위와 교환되는 Y제의 수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확인해볼까 지금? 가격을 한번 바꿔보면서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애초에 우리가 그린 게 200에서 100이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10이었고 여기 5였고 지금 요게 기울기가 2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2잖아요. 근데 봐봐요. 지금 Y제는 100원이고 X제는 200원이니까 어떻게 X제 한 단위로 Y제 두 단위 살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요? 기울기는 2고 근데 만약에 X제의 가격이 이제 요게 400원으로 증가를 했답니다. 그럼 400원으로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예산선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가서 아까 계산하던 대로 뭐가 되냐면 여기 2.5가 될 거예요. 1000을 400으로 나누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100분의 400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기울기가 2에서 4로 커졌죠? 그리고 봐봐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기울기가 X제 하나당 Y제 몇 개를 교환하자죠? 봐봐요. 지금 이제 X제가 400원이 됐으니까 100원짜리 Y제를 가지고 4개를 교환할 수 있잖아. 기울기가 같잖아.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 당연한 건데 신기한 게 아니고 되게 신기하죠? 와 저 선생님이 어떻게 앞뒤로 이렇게 딱딱 맞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1차 함수기 때문에 나 방금 침틴 거 봤어요? 방금 1차 함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1차 함수를 그리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예산선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소득일 때는 어떻게 소득일 때는 평행이동 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움직이면 바뀌는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바뀌는 가격축으로 해가지고 안 바뀌는 가격축으로 해가지고 회전이동 한다는 거 안 바뀌는 재화를 축으로 해서 회전이동 한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그리고 상대가격이 뭐예요? Y제의 수량이라니까요. 가격이 아니고 상대가격이라고 가격이 아니에요. X제 한 단위와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Y제의 수량. 오케이. 자 그러면 예제 핵심 예제 한번 볼게요. 자 X제와 Y제 두제완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두제와 가격 두제와 가격이 모두 두 배 상승했대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마치 기울기의 변화 없이 예산선이 안쪽으로 평행 이동하겠죠. 왜? 모두 둘 다 상승하면 기울기의 변화가 없어요. 기울기의 변화가 없이 소득이 어떻게 돼요? 소득이 반으로 주운 거나 똑같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냐면 자 여러분들을 보세요. 재화의 가격이 모두라는 말이 있고 이렇게 배로 상승하죠. 몇 배 0.5배 상승했다. 0.5배 하락했다. 가격이 이렇게 똑같은 배수로 서로 상승하고 하락하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소득과 유사 그렇게 적어요. 소득과 유사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선이 평행이동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이동 하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 한다는 얘기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뭐랑 같이? 그림 86페이지의 그림 3과 같이 평행이동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X제와 Y제 가격이 둘 다 동시에 변했을 때 자 그래서 오늘은 예산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산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산선에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예산선 식 가격과 소득을 줬을 때 근데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산선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울기 상대 가격 그거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예산식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개가 의미하는 바가 가격이 아니라 Y제의 개수다. X제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Y제의 Y제의 개수 수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예산선까지 배웠으니까 우리는 16장에서 배웠던 무차별 곡선과 서로 둘을 만나게 해줘야겠네요. 18장에서 우리 이제 소비자 균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산선까지 배웠습니다. 아멘